경기도 평택에서 싱크홀이 생겨 지나가던 택시가 쑥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상수도관이 파열돼 땅 밑에 물이 찬 탓이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차들이 도로에 가득한 흙탕물을 피해 조심스럽게 달립니다. 도로 곳곳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왔습니다. 물이 많이 솟구쳤어요. 솟구치면서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물이 많이...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경기 평택의 한 도로 아래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무더위에 물 사용량이 많아져 압력을 견디지 못한 관 연결 부위가 터진 겁니다. 아스팔트 아래 흙에 물이 차면서 싱크홀도 발생했습니다. 마침 여기를 지나던 택시가 깊이 1미터 구멍에 빠졌습니다.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소방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제 구출해 주시는 정도만 도와드렸다고 했고요. 내려앉은 구멍의 폭은 3미터로 제 양팔을 다 벌려도 닿지 않을 만큼 커다랐습니다. 안으로는 더 푹 꺼졌는데요. 이걸 메우고 도로로 다시 덮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물이 끊겨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저희가 비상용계하려고를 통해서 지금 도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평택시는 오늘 중으로 상수관 복구를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